1, 2, 3, 4 이거를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네? 세게 하는 거잖아요 살살한 거잖아 아, 살살하는 거예요? 세게 한 건 지금 이게 세게 하는 거고 여기다 치지 마세요, 무서워니까 본선 2회전 갔어요 본선 갔을 때 나 안 보고 싶었어 진짜요? 연락할까 말까 하다가 바쁠 거 같아가지고 언제 했는데? 월요일날 월요일날?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팩 샀거든요? 그 리턴하면 상대 팩으로 줘요, 이렇게 그 사람 왼손잡인 걸 내가 2대4에서 안 거야 응 이 왼손잡인 걸 2대4에서 알았다고? 상대가 처음부터 왼손으로 치고 있는데? 몸도 나랑 풀었거든요, 심지어? 아, 왜 이렇게 백핸들 잘 칠까? 이러면서 봤는데 왼손이더라고요 치겠다 이제 다 칠 때쯤 되니까 이제 아, 이제 좀 아, 이제 잡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여요 그때 보이는 거지 이제 어떻게 상대가 게임하고 거의 끝날 때쯤 왼손잡인 걸 파악할 수가 있지? 아니 근데 나름 딴 건 잘했어요 잘했어 동선 갔으니까 내가 동선자한테 내가 예우를 해줄게 깨끗한 환경에서 칠 수 있게 아 우리가 항상 이러고 치더라고, 그렇지? 네 이렇게 말고 네 이렇게 쳐볼 거야 내가 왼발을 빼면 공간 간격 잡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그 움직임도 되게 편해져요 따라가세요 자 하나 둘 오른발부터 우리가 방향을 틀잖아, 그렇죠? 네 하나 둘 나갈 거를 네 하나 둘 놓고 치는 거야 네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스윙 하나 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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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꼭 스윙을 해줘야 돼 네 알았죠? 와서 원투 하나 또 가서 원투 하나 돌아서 치는 것도 원투 하나 특히 몸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, 그렇죠?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꾸 치기가 어렵단 말이야 네 빨리 빠져 왼발을 빼고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야 자 가서 원투 하나 오케이 오케이 와서 두 원투 탱 잡는 느낌이 있죠, 지금? 응 쉽게 말해, 공을 좀 더 기다렸다가 공을 치는 느낌이 있죠?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? 어 왼발을 빼줘야 내가 공을 스윙을 잡아 돌리기가 좀 더 편하단 말이야 내가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옆으로 오잖아 네 옆으로 오면서 또 치는 거야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바운드 될 때 있지? 네 바운드 될 때 이 스텝을 딱 잡아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응 그다음에 이제 공이 오면 그때 스윙이 들어가는 거야 네 잘할 거야 네 오늘 스텝 분노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나 진짜 토할 뻔했어 자 원투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왼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이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? 그렇지 왼쪽 무릎 살짝만 구부려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스윙이 들어가 자 그렇지 굿 그렇지 어우 좋다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왼발 왼발 찍어 그렇지 지금처럼 왼발 잡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걸 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잡아놓고 때리는 거야 알았죠? 잡아놓고 쳐야 돼 오케이 왼발 잡는 건 뭔지 모르겠네 다시 그렇지 왼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치고 가운데 와 한 번 더 왔다가 왼발 잡아 네 요거 잡아 안 잡아요? 어 그렇지 지금 같이 잘했어요 그렇지 지금 공치는 느낌은 어때요? 이거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공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허벅지가 되게 아픈데 어 스트레스가 되게 좋아 지금 자세가 허벅지가 엄청 아파 하체 운동한다 생각하고 요즘 헬스장 가요? 헬스장 가? 헬스장 가냐고 안 가요 안 가? 가야지 오늘 가야지 왼발 그렇지 왼발 한 번 더 왼발 잡아 오케이 굿 아 아니 목표를 목표를 여기로 잡든가 아니 이게 근데 왜 저한테 나한테 잡는 거야 이게 단점이 있네 어 뭐 다리에 신경 쓰느라고 어 공을 어디로 보낼지 생각 안 안 아니야 아니야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래 어 요 스트레스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면 크로스 스트레이트 이게 다 될 거야 그리고 저 이렇게 세게 치는 거 싫은데 아니 그 정도 그렇게 막 세게 치지 않잖아 이거 엄청 세게 치는데 아까 그냥 그냥 쳐볼게요 어 그냥 쳐봐 저 이 정도로 치고 싶어요 이 정도로 그 정도 쳐 스트레스를 잡고 그 정도 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치잖아 이거 싫다 보여 대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나간다고 이거를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네? 세게 하는 거잖아요 살살한 거잖아 아 살살하는 거예요? 세게 한 건 지금 이게 세게 하는 거고요 여기다 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일부러 저 다 치잖아 나한테 치지 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렇지 어 스트레스를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왼발도 잡아줘 다시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어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어 좋아야 자 앞에 와봐 뭐야 앞에 와서 쳐봐 앞으로 와 그렇지 앞으로 와 그렇지 앞으로 한 발 더 와서 똑같이 잡아 잡아봐 어 앞에 한 발 와서 네 이렇게 잡아줘요 네 앞으로 와서 잡아줘봐 어 그렇지 그렇게 잡아주란 말이야 해봐 어 그렇게 치단 말이야 알았죠? 네 공복 유산소 공복 유산소 나도 공복이야 공복이에요? 나도 공복이지 일하는데 공복이면 어떻게 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아침을 안 먹는게 건강에 좋대요 아침에 안 먹는게 건강에 좋대요 오 й